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LCCN 뉴스라이드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주 출신 윤갑근 전 고검장이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한 종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이 별장에선 충북지역 검찰과 법원 관계자 명함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윤 씨 운전기사 박 모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을 지목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대회 윤 전 고검장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 통해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며 윤중천과 자신이 친분이 있고 별장에 출입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윤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별장 위치도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사건 진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윤 전 고검장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청주의 변호사 사무실 분소를 내고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을 맡으며 얼굴을 알리고 있는 그가 아직 입당 전임에도 내년 한국당 청주적 총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윤 전 고검장의 향후 정치 행보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지역 정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HGN 뉴스 김택수입니다.